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교육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을 대거 사들인 개인들에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동을 거는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부 당국자가 공식석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수세 좀 당부해달라. 그러니까 좀 멈춰달라.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적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사실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보면 왜 이렇게 개인 매수세가 뜨거울까.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이렇게 주식 시장에 들어올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역시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 사실 돈이 흐를 데가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꽉 막아놨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금리도 낮죠. 금리도 낮아서 유동성 풍부하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상화폐도 있는데 가상화폐 아시다시피 너무 리스크가 커졌다 보니까 한 번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동학개미운동. 분위기가 SNS상에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밴들간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쫓아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대출처럼 좀 쉬운 대출질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개인 매수세들이 굉장히 많다. 실제 자료를 봤더니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이 3월 말 기준으로 113조 원이나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개인 대출이 많은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도 사실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을 보면 이런 것도 무시 못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서 나는 며칠 만에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 이게 또 솔깃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감원이 제동을 건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충격, 얘기하면 한계 기업, 우리가 말하는 좀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 무너진다? 이러면 시장의 공포감이 와서 매수세를 던질 가능성은 있지만 당분간 흐름은 개인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증시 대기자금이죠. 바로 얘기하면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4월 1일 기준으로 47조 원을 윗돌았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주식거래 활동 계좌도 지금 3월 한 달 동안 82만여 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뜨거운 거죠, 사실 지금. 두 번째로는 신용융자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반대 매매도 어느 정도 걱정,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통계를 봤더니 1월 달에 반대 매매에 온 게 한 4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3월에 180억 원입니다. 한 4배 정도 늘었어요. 그 정도로 리스크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이제는 다름으로 코로나19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가격리 침체를 위반한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손목밴드까지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아직 안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인권적인 부분, 그다음에 법리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겠는데요.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이 한 4만 6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난 4일 기준입니다. 이걸 어긴 사람들. 하루에 6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법규를 계속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기 놓고 나가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화기에 깔린 위치 정보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 전화기를 놓고 나간다든지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걸 꺼놓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위반한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밴드 채우자 이거죠. 이게 손목밴드랑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서 10m 이상 떨어지게 되면 행정안전부로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목밴드를 채우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하지만 인권 문제 그다음에 번위적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 아직 진행 중에는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손목밴드 시행하고 있다던데요. 홍콩에서는 전원 2주 동안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2주 동안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홍콩 같은 사례는 지금 확진 환자의 80%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만 봐도라도 우리나라도 한번 도입을 고려해본만 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전자팔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전자팔치를 채웠거든요. 해외 사례는 거의 채우는 쪽으로 손목밴드를 채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조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코로나19가 감염됐다는데 이게 최근에 잠잠했다 싶었는데 또다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거 아닌가요? 우려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 한 연예인이 일본 갔다 오셔서 강남의 44번과 41번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분은 룸메이트였고요. 특히 강남의 44번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역학조사를 했을 때 프리랜서자라고 밝혔는데 이걸 조사해보니까 유흥업소의 여정우번으로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그러다 보니까 발칵 뒤집힌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여기에 하루에 한 500명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500여 명 남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남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 입장으로 지금 굉장히 좀 떨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저는 미용원입니다. 미장원들. 미용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은 사실 유흥업소 여성분들께서 항상 낮 시간에는 미용실을 가시죠. 그 미용실이 이제는 허브 역할을 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소문이 난 게 미용실 쪽에서 먼저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역학조사가 된 건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퍼질 가능성. 단순히 유흥업소가 문제가 아니라 확진자가 다녀갔던 미용실에서 또 퍼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도 좀 빨리 당국에서 해치를 해야 된다. 사람이 모이니까. 지금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가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선다고 해요. 어떻게 그러면 관리가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요.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이런 데 클럽 같은 게는 오후 11시부터 이 길 한 4시까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바뀐 게 두 번째가 그전까지 공무원 위주의 점검이었다면 이제는 경찰까지 동원해서 가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한 3만 300여억 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적발 건수가 43곳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 이렇게 준수사항을 안 지키냐 봤더니 준수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지금 준수사항으로 얘기하면 이용자 전원 마스크 쓰는 거 그다음에 이용자 간 간격을 1m에서 2m 정도 늘리는 거 소독 환기시키는 거 이런 동원도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 지키는 곳이 43곳이 나왔다. 유흥업소에서 1m, 2m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의미가 없죠. 그런데 사실 지켜줘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이번에 총선도요. 이번에 총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m, 2m 뛰어넘게 줄을 세웁니다. 총선도 그런데 유흥업소도 어느 정도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열지 말아라는 뜻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예 막는 것도 그런 거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배달앱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배달앱 민족이 사과를 했죠. 이 수수료를 인상해서.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아예 직접 배달앱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이재명 지사를 보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정말 아젠타 세팅 정말 잘한다. 의제 설정을 굉장히 잘.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의제를 탁탁 찍어냅니다. 또 시기가 적절하죠. 시기가 적절해요. 타이밍. 배달앱. 이거 굉장히 공론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서민들이 굉장히 열광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당히 똑똑합니다. 법률가다 보니까 논리적을 안 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 반대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공공앱이 바로 그런 어떤 반대 논리에서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지금 사건의 기후는 아시겠지만 관제 경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분인데 이거를 공공앱으로 만들어서 공공제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관제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판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논란 가운데서 공공앱이라는 아젠다는 정말로 공론화시킬 만한 딱 좋은 타이밍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뚜껑을 좀 더 열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만든 공공배달앱.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앱만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업체들이 다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요. 개발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플랫폼 앱들은 그렇고요. 더더욱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모여야 되고 무엇보다 가맹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군산에서 만든 배달의 명수 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용자를 많이 모았어요. 그다음에 가맹점들도 꽤 모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좀 특이화시켜서 과연 군산 앱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좀 커 보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산입니다. 이게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비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계속적으로 세금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세금이 투자되는데 한마디로 형평성 논리가 따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산 시중에서 안 사용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세금으로 나는 안 쓰는데 내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S택시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만든 공공앱 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간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홍보비가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쓰시나요? 안 써요, 저. 저도 안 씁니다. 워낙 다양한 앱들 간편 페이가 많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이게 연간 홍보비가 98억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공공앱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형평성의 논리. 내 세금 가지고 나는 안 쓰는데 이걸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의 논리의 부분에서 비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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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